16강 부터에서 19강 까지는 베이지넷입니다. 16강 베이지넷, 17강이 인디펜던스, 18강 인프런스, 마지막 19강이 샘플링입니다. 이게 원래는 우리가 공부했던 히든 마루코프 모델이나 마루코프 모델 파티클 필터 등보다 먼저 공부를 해야 되는 내용인데 이번 2017년도에는 순수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히든 마루코프 모델이 먼저 나오고 그런 다음에 이제 베이지넷이 나와 있는데 왜 그랬는지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하여튼 조금 자연스럽지는 않습니다. 원래 베이지넷을 기본으로 해서 마루코프 모델을 공부하는 게 맞죠. 특히 파티클 필터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죠. 어쨌건 우리가 지난 앱스에 걸쳐서 마루코프 모델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해서 4권이죠. 강의 4개에 걸쳐서 상당히 많습니다. 4개에 걸쳐서 베이지넷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내용이 많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굳이 이렇게 4시간으로 나눠 둘 이유가 없는데 왜 나누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첫 번째 시간은 베이지넷부터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들에 공부를 한 내용들이니까 주로 어디에서 공부를 했느냐니까 probability에서도 했었고 mdp에서도 했었던 것 같고 하여튼 다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probability listing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확률론적 모델이라는 걸 우리가 했었죠. 다 반복되는 내용들이니까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2017년도 지금 이게 슬라이드라서 조금 조금 순서들이 좀 바뀌었습니다. 인디펜던스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이미 했었고 이것도 얘도 했고 그리고 동전 던지기 했었고 컨디셔널 인디펜던스 우리 지금까지 많이 하고 있었죠. 특히 이제 중치 관련해서 컨디셔널 인디펜던스 했는데 조금 있으면 또 식이 나오니까 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디셔널 인디펜던스는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걸 우리가 했었죠. 공부했었고 다음에 트래픽 엄브레일라 레이닝도 마찬가지 파이어 스모크 언론도 했었고 체인 룰 체인 룰 일반적인 체인 룰은 이러하지만 어떤 이제 컨디셔널 이런 식으로 원래 원래 세 개의 소인트 디스트리뷰션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우리가 컨디셔널 인디펜던스에 대한 어떤 assumption이 있다고 한다면 레인이 예를 들어서 parents 노드가 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현함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더 짧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레인과 트래픽의 소인트 디스트리뷰션을 계산할 필요 없이 레인 하나만으로도 바로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코스트 버스트의 체인 룰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될 수도 있죠. 이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T B G 지금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두 칸이 있는 거예요. 칸이 두 칸이고 코스트가 지금 위에 있다. 위에 있다가 플러스 G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G는 아래층에 있는 거겠죠. 그리고 T는 Top Square이고 B는 Bottom Square입니다. 그렇게 가정을 했을 때 일단 주어진 값이 이렇다고 가정합시다. G 0.5 마이너스 G 0.5 마이너스 G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B겠죠. 플러스 B가 0.5고 그리고 플러스 G인 상황에서 고스트가 있다고 할 때 Top에 있을 확률이 0.8 고스트가 없다고 할 때 Top에 있을 확률은 0.4 고스트가 없는데 어떻게 왜 Top에 있을 수가 있느냐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스트가 있다고 할 때 Bottom에 있을 확률은 0.4 0.8 0.4 상대적으로 고스트가 Top에 있을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100%가 지금 확실한 건 아닙니다. 센서의 정확성을 우리가 100% 신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여기 있는데 센서가 지금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두 개가 있는데 컨디셔널하게 인디펜던트 합니다. 그러니까 고스트에 있는 위치에 따라서 센서가 고스트가 이 Top에 있다고 하면 Top에 있는 센서가 작동을 할 거고 그리고 Bottom에 있는 센서도 작성을 하겠죠. 그리고 고스트가 Bottom에 있다더라도 Top에 있는 센서는 작동하고 Bottom에 있는 센서도 작동을 합니다. 센서가 두 개입니다. 그런데 Top에 있다고 했을 때 Top에 있는 센서가 짚어낼 확률이 0.8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고스트가 Bottom에 있다고 할 때 Top이 있다고 Bottom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Top에 있는 센서가 고스트는 Top에 있다고 읽어낼 확률이 0.4이란 말입니다. 센서가 정확하지 않단 말이죠.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스트가 플러스 G 있는 상황에서 Bottom에서 읽어낼 확률이 플러스 0.4이라고 하는 것은 고스트가 있다고 하는 말은 Top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Top에 있을 때 Bottom에 읽어낼 확률이 0.4 Top에 없을 때 읽어낼 확률이 0.8 이게 좀 헷갈리게 적혀있는데 플러스 G는 Top에 있는 경우 여기에 있는 경우 플러스 G 마이너스 G는 여기 없는 거예요. 여기 없으니까 여기 있겠죠. Bottom에 있겠죠. 두 개의 쉘이 도메인이 전부 라고 한다면 이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플러스 G 마이너스 G 그리고 플러스 G 기본 Top 그리고 Bottom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나왔으면 우리는 이제 T, B, G 를 Joint of Distribution 이와 같은 식으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G P P P B 기본 G 해서 이 확률값은 세 개로 곱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Joint of Distribution 이라고 한다면 T, B, G 를 구하려고 한다면 이게 상호독립적이라고 한다면 P P P P P P G 세 개로 곱해주면 되는 거죠. 상호독립적인 경우 상호독립적이지 않을 경우 어떤 관계가 있겠지만 그 관계가 어떤 건지 모를 경우 그럴 경우에는 P 그리고 G T 다음에 여기 B 기본 G and T 뒤에 T가 하나 더 붙어야겠죠. 그렇게 구성되어야 되지만 의존관계 즉 G가 G가 T와 B의 Parents가 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다는 것을 표로서 보여줍니다. 베이지넷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냥 그래피칼 모델이다. 보시면 됩니다. 왜 이게 필요한지 우리가 설명을 했었죠. 굉장히 다양한 어떤 변수들이 있다는 거죠. 보험회사인데 보험회사에서 어떤 하나의 어떤 비용, 코스트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그 코스트에 영향을 미치는 게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죠. 이거 뭐 자동차 보험일 수도 있고 건강보험일 수도 있겠는데 자동차 보험이네요. 내용 자체가 자동차 보험의 어떤 라이아빌리티 코스트라든가 프라필티 코스트라든가 메디컬 코스트 그러니까 대인보험 대물보험 그리고 기타 우발적 보험 세 가지 아 비용입니다. 비용 비용 대물비용 대인비용 우발 비용 이 세 가지 각각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경우의 수들을 다 산정하려고 한다면은 이거는 거의 뭐 천문학적인 계산등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동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가 작동하지 않을 때 왜 작동하지 않는지를 그 경우의 수를 따지면은 굉장히 많고 따라서 확률론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나가려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말씀드린 내용이 어디있나요 이 방식에서 이 방식이죠 체인 룰만으로 정리를 하려고 하면은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베이지넷을 쓰게 되면은 굉장히 이것을 단순하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게 베이지넷의 목적이죠. 그럼 어떻게 베이지넷을 구성하느냐 하면은 어떤 parents와 children 간의 관계를 이렇게 arc로 표현합니다. 보통 이제 인과관계죠. 일반적인 인과관계인데 반드시 인과관계일 수는 없습니다. 일 필요도 없고 인과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체인 룬은 얼마든지 이렇게 parents와 children 간의 베이지넷 메커니즘은 작동을 합니다. 왜 그렇게 작동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플립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독립적인 어떤 이벤트들은 서로 간에 연결되어 있는 arc가 없는 거예요. arc가 없이 동그라미만 있는 이벤트들 그것들이 상호동립적인 이벤트들입니다. 동전단지기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경우는 확률 계산이 있죠. probability 계산하기가 굉장히 편하죠. 왜냐하면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p of x1 곱하기 p of x2 곱하기 쭉쭉 해당하면 됩니다. 트래픽 유젠플이 있는데 b와 레인과 트래픽 간의 어떤 이렇게 사슬관계를 arc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r의 확률과 t의 확률이 상호의전적으로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래픽 모델들이 쭉 전에 한번 다뤘던 내용들인데 트래픽과 비가 오는 기후 저기압과 그리고 지붕에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와 야구 경기와 그리고 충치 이런 것들이 서로 쭉쭉쭉쭉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충치가 아니고 그냥 웅등이네요. 물웅등입니다. 그리고 알람도 예를 들었었는데 좀 있으면 또 나오니까 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이스넷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컨디셔널 디스트리비션 퍼 이치 노드입니다. 이런 식으로 에이사이클리 어사이클리기로 하는 것은 순환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a에서 x로 왔는데 다시 x에서 a로 가면 안 되죠. 그렇지 않은 어떤 arc로서 연결되어 있는 노드들의 그래픽적 표현이 베이지넷입니다. 그런데 이걸 해석을 한다는 말은 이건 풀었으면 이런 식으로 풀었을 수가 있는 거죠. p of x x인데 기본 a부터 n까지 그러니까 이것이 주어진 환경 변수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백그라운드 베이시스입니다. 전제조건 a1부터 an까지 주어졌을 때 그때 x의 확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테이블을 작성하는데 cpt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Conditional Probability Table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작동하는 것을 보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게 곱한다는 말이죠. 1부터 n까지 해서 곱해주면 됩니다. x i부터 parents x i parents만 들어오면 되는 거죠. parents만 들어오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조금 전에 살펴봤던 그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다시 찾아서 보면 어디있나요? 여기인가요? 그렇죠. 여기는 parents뿐만 아니라 다른 변수들을 다 보게 됩니다. xn까지 가면 xn은 앞에 있는 것을 쭉 다 나열해야 되죠. 모든 조인트 그걸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방금 봤던 그 시간 오직 parents만 자신 노드의 parents만 고려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cavity 충치가 parents가 되어서 tosake 와 catch 로봇의사가 충치를 발견할 확률과 치통이 발생할 확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tosake의 확률을 규정짓는 것은 cavity의 확률밖에 없다는 겁니다. catch는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catch도 마찬가지입니다. catch가 고려해야 될 확률은 catch의 확률을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는 cavity의 확률이지 tosake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게 beisnet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표현하는 수식으로 표현한 것이 이겁니다. 일반적인 일반적인 체인 룰은 이렇게 되고 beisnet에 의한 체인 룰은 이렇게 되는 거죠. 두 개의 체인 룰 간의 차이점은 이 부분에 있습니다. 그렇죠. coin trip 예외고 traffic 근데 traffic은 이게 어디 나와 있을 것 같은데 나와 있을 겁니다. 이따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람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도 이 다섯 가지 요소를 다섯 가지 벌그러리와 earthquake와 저번에 제가 earthquake를 qake를 cake로 적었죠. 많은 사람들의 비웃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렸는데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 제가 earthquake를 먹는 케이크로 적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에피소드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수증 아래다가 그냥 귀찮아서 냅뒀어요. 그리고 알람과 존과 메리가 전화를 하는 거 이 다섯 가지 요소는 이와 같은 구성을 가지고 이거 이제 b의 확률은 이렇게 e의 확률은 이렇고 그리고 존과 알람의 확률은 이렇게 구성될 수 있고 메리와 메리가 전화하는 알람의 확률은 이렇게 구성될 수가 있고 그리고 알람과 e의 관계는 이렇게 구성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다섯 가지 테이블로 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적어낼 수 있습니다. 원래 존이 전화를 거는 것은 그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원래의 체인으로 이해하면 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다 인간되는 거죠. 그죠? 그 조인트 프라버빌리티가 구성되어야 되고 메리가 마찬가지 콜하는 경우도 이 네 가지를 다 다 구성을 해야 되어야지 이것이 테이블의 원래 만들어지는 거죠. 컨디셔널 프라버빌리티 테이블 프라버빌리티 테이블 프라버빌리티 테이블을 구성하려면 그렇게 되는 거죠. 다섯 가지 네 가지 요소를 다 주어진 기본 프라버빌리티로 주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베이지넷을 이용하게 되면 이 알람 하나만 달라고 가지고 하나 둘 세 개를 안 쓰더라도 메리가 전화할 확률을 구해내는 거죠. 그것이 이제 베이지넷의 핵심이죠. 굉장히 테이블이 작아지게 되는 거죠. 트래픽 같은 경우 이것도 보면 R에서 T B가 왔을 경우 트래픽이 발생할 가능성 조인트 크라버버빌리티 T 앤 R 이런 식으로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R 곱하기 컨디셔널 크라버버빌리티 니까 R R이 주어진 상황에서 T의 확률이죠. 이것과 이것을 곱해주면 이 테이블이 나오게 됩니다. P over T R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2 곱하기 되는 건데 이게 독립적인 이벤트라고 한다면 그냥 P over T 곱하기 P of R이 되겠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인과관계잖아요. R이 원인이고 T가 결과입니다. B가 오면 교통체증이 발생한다. 원인과 결과인데 이걸 뒤집어도 말이 되더라는 거죠. 그게 또 베이지넷의 명의인데 뒤집어 넣더라도 말이 됩니다. 왜 말이 되냐니까 어차피 TR은 같죠. 그죠. 어차피 TR은 그 TR이나 조금 전에 TR이나 여기에 TR이나 여기 TR이나 같습니다. 그죠. 여기 테이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 알 수가 있나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T와 플러스 T와 마이너스 T를 알 수가 있죠. 여기 플러스 T는 16분의 3 더하기 16분의 6 16분의 9가 나와버리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 PT가 나오고 PTR이 나오게 되면 PRT는 자동으로 보이지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외사법이라고 그러는데 끼어 넣어서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PR P오버 R 기본 T는 이것과 이것을 알거나 혹은 이걸 알면 되죠. 이걸 알게 되면 이걸 알고 이걸 알면 이걸 알고 이걸 알면 이게 나오고 그죠. 이걸 알면 P오버 T가 나오고 그러니까 P오버 T가 나오면 결국 이게 P오버 R T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베이지넷의 가장 기본 공식입니다. 그죠. P오버 R 기본 T 이퀄 해서 우리가 베이지넷 했었죠. 이퀄 어떻게 됩니까. P오버 T 기본 R 곱하기 P오버 T 어 P오버 R이죠. R 분모로 P오버 T 이게 베이지넷 공식이잖아요. 그 공식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거 두 개만 보시면 됩니다. 두 개만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베이지넷 그 유명한 베이지넷 공식이 왜 어떻게 유도가 됐구나 하는 거 바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캐쥬얼티 코쥬얼티 아 제가 지금 잉글이 가지고 요즘 좀 잘 안 돼요. 특히 발음이 잘 안 돼요. 코쥬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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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가요? 어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로 원래 베이지넷은 원래 출발은 그렇게 됩니다. 원래 결과 출발은 원인과 결과였는데 하다 보니까 이걸 뒤집어 놓더라도 그러니까 어 결과가 원인의 부모가 되더라도 우리가 R의 확률을 T가 주어지게 된다면 R의 확률을 이걸 알 수가 있고 R이 주어졌을 때도 T의 확률을 알 수가 있고 지금 보면은 R이 주어진 상황에서 T의 확률을 구할 수도 있고 T가 주어진 상황에서 R의 확률을 구할 수도 있죠. 지금은 이제 기본 R이잖아요. R이 주어진 상태에서 T의 확률을 구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공식을 이렇게 조작 그리다 보니까 어 세상에 어 결과가 주어지더라도 원인을 우리가 원인의 확률을 추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상당히 재밌죠. 상당히 재밌죠. 이렇게 해서 베이지넷의 기본적인 개념들을 쭉 한번 우리가 이미 다 공부했던 내용들인데 다시 한번 복습하는 삼아 쭉 살펴보았습니다. 천천히 슬라이드를 한번 읽어보면서 혹시라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나 기억이 가물가물한 부분이 있으면은 게시판에 질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 자 자 inas 침